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한 미국의 견제 수위가 거세지면서 국내 산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동맹국인 미국과 원자재의 의존도가 큰 중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가 된 건데요. 어느 한쪽 편을 둘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진 상황입니다. 김희슬 기자입니다. 미국 등 주요 7개국이 주도하는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에 우리나라가 동참 의사를 밝히자 러시아가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의 러시아산 에너지 비중은 천연가스가 5에서 6%, 원유는 1% 수준이지만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타격은 불가피합니다. 러시아산 최대 수입국가인 중국과 인도가 협조하지 않으면 글로벌 에너지 대란만 야기할 뿐입니다.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압박 수위가 세지는 상황도 국내 산업계에는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공장을 지으면 보조금 혜택을 주는 반도체 법을 통과시키면서도 10년 동안 중국 투자를 제안하는 가드레일을 뒀습니다. 치포 동맹 참여 압박과 더불어 반도체 수출이 40%에 달하는 중국 시장과 멀어져야 하는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셈입니다. 글로벌 메모리 부문 1위, 파운드리 2위 영향력으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반도체는 그나마 나은 편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미 정부는 인플레 감축법으로 한국 자동차 업계의 피해가 명백해지자 14나노 이하 미국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에 중국 수출을 막는 조치를 한국 기업에는 예외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난감한 건 원자재의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배터리 업계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용, 예를 들어서 니켈, 망간, 코발트 뭐 이거를 전 세계의 1차 가공품을 중국이 흑연 같은 경우 90% 뭐 리튬 뭐 이런 것들도 60% 이상 중국이 공급 중국과 러시아가 에너지와 원자재 패권을 쥔 만큼 미국의 총체적 압박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후폭풍이 거센 만큼 우리 산업계가 불안한 국제 정세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희슬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